연수구가 공공부문 근로자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년 적용하는 내년 생활임금을 인천시와 동일하게 시간당 11,400원으로 확정했습니다. 인천지역 기초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적용 대상은 연수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근로자입니다. 최종 인원은 해당 부서 사업 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올해 확정된 생활임금은 고시와 예산 편성 과정을 거쳐 내년에 적용됩니다. 한편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기준을 가리킵니다.